안녕하세요. 푸드칼라 암디스트 이성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26년 동안 장태산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민숙 작가가 운영하는 호숙가에서 쌈밥집에 제가 왔습니다. 이곳은 대전 근교의 흑성리에서 장태산 휴양림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여기가 용태울 저수지 바로 앞에 있어서 호숙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쌈밥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산속 풍경이 나오는데요. 2층집인데 주차장도 있고요. 1층 안으로 들어오니까 윤민숙 사진작가의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또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주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창업주 윤민숙 작가와 이대를 이은 우리 아드님이 지금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육 쌈밥을 주문해놓고 2층 갤러리로 올라가 봅니다. 원래는 식사를 한 다음에 구경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갤러리로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는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윤민숙 사진작가의 갤러리입니다. 자 윤민숙 사진작가의 작품들이 2층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장태산의 사계, 사계절 모습을 담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제가 원래 자연을 좋아하고 또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영업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절에 손님들이 오시면 지금 계절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장태산의 사계절을 다 느끼시라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작품만 이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쌈밥집에 오신 손님들 사진도 볼 수 있게 이곳에 작은 갤러리를 마련한 겁니다. 아 이 사진은 2009년도죠. 2009년 크리스마스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마침 어떤 학생들 둘이 이곳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스 승강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정겨운데 올해 11년 만에 어떤 손님이 와서 여기 주인공이 자기 같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이게 뭐가 너냐 아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젊은 사람답게 이 사진을 찍어서 클로즈업을 해서 보니까 딱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11년 전에 찍은 사진을 이 사람을 원본을 보내줬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2층에 있는 윤민숙 사진작가의 갤러리에서 사진작품을 관람을 하고 다시 1층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손님들이 지금 와 있네요. 삼겹살은 기름이 좀 많으니까 아무려면 여자분들은 선호하지 않죠. 이야 수육이네요 수육 이건 수육 쌈밥 밥상이고요. 이게 제육볶음 쌈밥입니다. 저희가 생야채하고 대칭야채하고 합해서 야채가 많을 때는 30여 가지가 나갑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저희 여기 밑반찬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야채는 저희 친정엄마가 재배해서 나오는 것이 한 반 정도는 되고 또 야채뿐이 아니고 여기 밑반찬으로 나오는 모든 것 고구마니 호박이니 뭐 이런 건이 다 엄마가 농사치신겁니다. 호수카에서 수육 쌈밥을 주문을 했는데요. 한 상이 지금 멋있게 차려 나왔네요. 식사입니다. 저희 집에서 띄운 된장이라 맛있을 거예요. 그 된장 사는 게 아닙니다. 된장국이요? 네. 자 쌈채소가 많으니까 뭐부터 쌈을 싸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쌈을 싸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보고 간을 해서 음 수육은 쌈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이 쌈는 노하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아삭아서 고기가 어색해 씹히는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을 하기 어렵거든요. 부드러우면 부드럽지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제가 크게 한번 싸보겠습니다. 양념이 더 끓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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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잎, 배춧잎, 양배추 다 영양에 참 좋은 것들인데요. 여기에도 한번 싸보겠습니다. 적당히 비계도 있고요. 적당히 얹어서 마늘도 하나 이거? 식성에 따라 이제 틀린데 이 데친 쌈은 젓갈에다가 써서 드시는게 제맛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황석오 젓갈로 쌈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된장참을 된장참이 된장참이 아주 맛있네 정말 된장참이 하도 맛있어서 제가 한번 밥을 말아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찬 하나하나가 간들이 정말 딱 맞습니다. 뭐 흠을 잡을래야 이거 김치 한번 먹어볼까요? 수육에 그 조금 느끼한 맛이 조금 있었다면 이 배추김치로 한방에 다 해소가 됩니다. 김치가 앞거리네요 이거 아유 김치가 왜 이렇게 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농사진 대체로 다 담은 거죠. 저희가 된장을 산 게 아니고 시골에서 담은 된장이라 조금 짭짜름해요 원래 된장 자체가 조금 싱겁죠? 이거보다 이게 나아요. 제가 짭짜로 마다는 거는 우리 입에 딱 맞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아까 짜서 못 드시나 싶어서 새우 갖고 왔어요. 맛있다고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동식 하나하나가 간이 딱 아직 죽지 않았어요. 보통 양파도 간장에다가 담잖아요. 근데 저는 키위즙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새콤달콤해가지고 고기를 드실 때 양파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상큼해요. 아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새콤달콤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 아주 색다른 데가?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더 맛있죠? 아유 훨씬 맛있죠. 우리 또 작가님이 또 아니 호차 드시는 거 보다 예. 너무 맛있잖아요. 아까 2층에서도 사진 보셨듯이 아래층도 전부 장태산 사진이잖아요. 예. 손님들 보시라고. 요즘 활동은 어떻게 해요?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저만. 가게는 운영을 하고 저만 쉬고 매주 화요일은 촬영당입니다. 사진 촬영. 그래야 저도 숨통 트이고 스트레스 풀고 살지요. 오늘은 우리 임현선 박사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못 왔습니다. 다음에는 임현선 박사가 함께 할 겁니다. 요즘 장태산은 굉장히 풍광이 좋습니다. 이 장태산 가을 풍경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